네 오늘은 자크 필립 신부의 피의전 강의 소아 데레사 사랑의 엘리베이터 2주의 책으로 골랐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뿐요 성바로딸 수도회의 박문희 고로나 수녀님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을 보고요. 소아 데레사 성인과 엘리베이터가 무슨 관계일까라는 흥미심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 책인가요? 네 재밌죠. 이 성녀는 아주 정말 큰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성인들의 삶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보였어요. 자기는 너무 무능하고 너무 어리고 약해서 성인들처럼 그렇게 영웅적인 그런 희생이나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1887년 이 성녀가 가족과 함께 이태리에 밀라노와 로마 성지순례를 갔다가 호텔에 머물면서 생전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높은 건물에 높은 층을 계단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다른 과거 성인들은 영웅적인 희생으로 이렇게 계단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간 것이라면 자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아주 완전히 새로운 신학이 됩니다. 아주 새로운 영성의 길이고요. 그래서 어른처럼 힘을 키우는,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결점투성이인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작은 어린이로서 하느님의 팔에 안겨서 올라가겠다는 전적인 신뢰의 길인데 그것이 아주 소와데레사가 창안해낸 작은 길입니다. 작은 길. 이것은 아주 소와데레사의 고유명사처럼 되었어요. 소와데레사 그러면 작은 길. 작은 길 하면 소와데레사. 이렇게 다 알려줬죠. 오늘 하나 확실하게 배웠네요.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작은 길이군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크 필립 신부의 피정강의이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책은 물론 소와데레사가 그분의 생각이 중심이지만 데리사의 전기가 아니고요.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본당에서 이 성녀의 작은 길을 주제로 피정강의한 것을 묶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성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요. 성녀의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면서 주제를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신부님은 프랑스분이시고요. 프랑스와 해외에서 피정지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평화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적 자유. 이런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 읽으면 저절로 피정이 되겠다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도 이 책을 잘 이용하는 길은 피정 안내서로, 피정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부 여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새로운 길, 작은 일을 위한 엘리베이터, 나약한 자신과 화해하기, 신뢰 속에서 성장하기, 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 또 마지막 장에는 시련을 해치며 나아가기. 이렇게 여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혼자서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기도 시간 가지면서 또 그 안에 인용된 성녀의 말씀을 더 깊이면서 일주일 피정을 아주 훌륭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주변에 소아 대례사 세례명으로 쓰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네, 많죠. 네, 선물로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물, 물론 선물도 좋고요. 이 성녀를 사랑하는 분들 외에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현대 경쟁 사회 안에서 약자는 도태되는 세상이라고 믿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계와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어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 자크 필립 신부님을 아시는 분들은 또 기쁘게 또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선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책값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로 부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부활 다가오니까.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아있는 피정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님 앞서 여러 가지 기도 지향 실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소와드레사 성인 기억하는 기도까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지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의 책이었습니다. 자크 필립 신부의 피정 강의, 소와드레사 사랑의 엘리베이터, 성바오로딸 수도의 박문희, 고로나 수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